김치코인 순환시대의 위믹스 페이코인 다음 상패는 옥석가리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믹스에 이어 최근 국산코인 대표주자로 꼽혔던 페이코인도 퇴출되면서 이른바 김치코인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산 가상자산의 순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3월 31일 금요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른바 닥사는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닥사 측은 페이코인이 유의종목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상패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코인 시세는 하루에만 50% 넘게 폭락했으며 현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코인은 국내 최초 결제형 코인으로 이용자 수만 320만 명의 제휴 매진 가맹점만 15만 곳이 넘습니다. 앞서 위믹스와 함께 주요 김치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페이코인은 국내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해외 대형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하는 등 당분간 해외 사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위믹스에 이어 페이코인까지 상장 폐지된 걸 보면 김치코인 순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산 코인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커져왔습니다. 지난해 5월 국내산 대표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가 폭락해 한때 50조 원이 넘었던 시가총액이 한순간에 증발되자 국내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과 투자자 모두 테라와 루나를 상장시킨 국내 거래소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5대 거래소는 닥사를 구성하고 상장과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라 사태처럼 위기 상황에는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장 폐지 시간을 사실상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닥사는 위믹스와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등 자율 규제를 통한 코인 옥석 가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5대 거래소가 동시에 상장 폐지할 경우 이는 곧 국내 시장 퇴출을 의미합니다. 실제 국내 거래소들이 국산 코인 상장을 꺼리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규 상장 겉만 봐도 대기업 코인이 아닌 이상 신규 프로젝트에 김치코인이 상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올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 폐지 결정된 15개 코인 중 10개 이상이 국산 코인입니다. 상장은 적게 되지만 상장 폐지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입니다. 거래소들이 유독 국산 코인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경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해외 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시장 검증이 이뤄진 반면 국산 코인의 경우 주로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되기 때문에 해당 코인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가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디지털자산협회 KDA 회장은 국내 거래소들이 국내 코인 상장을 기피하는 것은 최근 제도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장된 국산 코인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코인으로 알려진 클레이튼, 컴투스의 엑스플라 등 대표 국산 코인들도 최근 여러 논란으로 신뢰성 문제가 일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클레이튼은 내부자 자금세탁, 깜깜이 회계 등 여러 가지 논란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클레이튼 재단은 올해부터 크로스트로부터 독립해 탄력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상자산법 재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산 코인에서 유독 유통량 조작,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했지만 관련 법안 없이 거래소 자율 규제에만 맡기다 보니 문제를 키워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관련 가상자산법 자체가 빨리 재정돼서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원에 대한 안목이 생기고 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이 언제 현금화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화, 익스체인지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무턱대고 현금화만 기다린다면 미래지부수단 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변천사를 통한 지금의 중앙은행들의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미국과 유럽의 크립토 은행 파산에 이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파산으로 이어지는 금융 신용 붕괴 조짐 등을 면밀하게 이해한다면 원의 행보가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은 저희 통찰력으로 수원 교육장 수원 쉼터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과 첨단 시설 이용으로 팩트를 확인해보고 원에코 시스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봄이 되어야 싹이 나듯이 원두 때가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